핑크퐁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 주세요 아기 상어 올리 엄마, 저 마트가 너무 좋아요 그렇구나, 하지만 마트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 네, 엄마 초콜릿도 사고, 그 다음엔 장난과, 그리고 또 또 좋아, 좋아, 카트를 먼저 가져오자 신나게 카트를 담아봐요 자, 출발! 띡띡, 마트에서 띡띡, 조심해 띡띡, 쇼핑할 때 조심조심, 안전하게 올라가자, 올라가, 잡아보자, 잡아봐 띡띡, 장난감, 잡아보자 띡띡, 멈춰 안 돼, 위험해, 안 돼, 조심해 주변 어른에게 도움 요청해 올라가자, 올라가, 잡아보자, 잡아봐 띡띡, 초콜릿, 잡아보자 띡띡, 멈춰 조심조심, 안전하게 어, 제 친구예요 어, 어, 잠깐! 빨리 빨리 더 빨리 뛰어가자, 뛰어가 멀리 있는 친구에게 뛰어가자 띡띡, 멈춰 안 돼, 위험해, 안 돼, 조심해 천천히 조심조심 뛰지 마요 빨리 빨리 더 빨리 뛰어가자, 뛰어가 맛있는 음식탕에 뛰어가자 띡띡, 멈춰 안 돼, 위험해, 안 돼, 조심해 천천히 조심조심 뛰지 마요 띡띡, 멈출해서 띡띡, 조심해 띡띡, 쇼핑할 때 조심조심, 안전하게 우와, 자동문이다 내려갔다, 나갔다 지나갔다, 나갔다 자동문을 서신나게 장난쳐보자 띡띡, 멈춰 안 돼, 위험해 안 돼, 조심해 천천히 조심조심 이동해요 띡띡, 멈출해서 띡띡, 조심해 띡띡, 쇼핑할 때 조심조심, 안전하게 영상 재밌었어?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 안녕하십니까 鉄塔